아직도 이신거죠? 잘 좀 해본다고 했는데 이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시미 이벤트요? 아유 전 그런 거 못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종이로운 수시티만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진짜 그러게 누가 그렇게 흡족하랬니? 난 이제 죽은 자식 대신 산 자식 챙기면 살란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선생님 만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엄미인가요? 하루에 꼭 한 번씩은